헤어질 때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. 가세요, 에? 가요, 가! 어이없어, 진짜! 참, 나 어이없어. 하는 짓도 진상 중에, 진상이구나! 진짜, 개 같네요! 알았어, 왜 오기만 하면 되지? 그냥 이제 말 놓기로 하신 거예요? 같이 일하나 해야 되는 말 놓거든. 살 거 남아 있으면 어딘지 해라. 정말 아주 열받기 않는 스타일이야. 나 작살났어! 하나, 둘, 셋! 우리 사이에 설마 내가 너한테 나쁜 일 시키겠냐? 나랑 무슨 사인데요? 우리 사이로는 무슨 일이야? 알겠지? 우리 사이로는 만에